순직한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 절차가 어그러지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국회 상임위 등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